아, 얘랑 계약하는게 이득이야. 아, 뭐야 얘 정글이야? 으으! 땅! 밀밑쟁이! 없는! 세계는! 으으으! 그만할게요, 얘. 진짜 그만할게. 어. 오일! 무슨 떠브류야. 아, 뭘 모르네. 아! menos. 신자의 심장을 쾌뚫어져봐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우리의 창이 널 찾아내고 말 것이다 다른 곳에서 끄우는구나 칼리사 이 찍는게 더 좋던데 나는? 소프터가 잘하니까 W 준게 좋으려나? 지난번 Kent 민빈 MR 흠 야아 나이스 힐 많이 천다 아, 석부터 잘하지. 어. 아니면 내가 듀를 왜해? 잘하는 애 아니면. 잘하는 애 아니면 듀를 내가 왜해? 잘하니까 하지. 근데 루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루나는 한 번 더 해볼까? 루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야, 니네가 부켓 키워가지고 니네 플레이 다이아 이들이 부켓 키워가지고 실버에서 노는 거랑 내가 지금 여기 거쳐서 올라가는 거랑 뭐가 달라. 야, 나도 솔직히 라이어즈 그냥 다이아에서 시작하게 해줬으면 죽겠어. 솔직히 이런데서 게임하기 싫어, 나도. 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부실골플이야. 게임하기 싫어. AI 중급하는 것 같아.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올라가려면 이해 좀 해줘. 올라가려면 거쳐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올라가야지. 올라가려면 거쳐가야지. 슈퍼 계정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암흥 한 번 더 온다 해다가 제가. 뭘 걸까? 아, C발. 어, 시청자 건다. 한 번 또 와,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뭐야? 아, ㅅㅂ 아, ㅅㅂ 님들이 말 걸어 뒤졌잖아요 아,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어, 하아 아, 님들이 물음표 존나 쳐가지고 아니, 이거 일단 뒤졌잖아, 이거 이거 물음표 존나 쳐가지고 물음표 막 내려가서 뭐지 이러고 보 하아, 님들 다 이건 진짜 시청자 탓이다 솔직히 이거는, 아 아리 안했으면, 아리 안 왔으면 역강강했어, 솔직히 아리까지 올 건 생각 못했네, 내가 아, 미드탑 동시 쏠키로 오직워 아, 정글로는 와도 없어도 알 수 있어야지 어 아, 으응 들어간다, 이 새끼 나오면 오! 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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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줘도 돼 어 겉만 주는 거지 뭐 어 피도 많이 깎고 어 한 대 때리고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칼리스타 강의 잠깐 갑니다 강의 음 강의 시청자 많으니까 한 번 칼리스타 뭐 간단한 강의 한 대 때리고 어 미니언 다 붙었을 때 미니언 다 붙었을 때 딱 미니언 다 붙으면은 이거를 한 대 세대 세대 때리면서 딱 들어와서 딱 투뜨리면 데미지를 빠악 열 수 있지 마나 하나도 안쓰고 강의 끝! 아 제발 아 여기 아리 왔다 아리님 제발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로 병신새끼 오지도 않았으면서 허세 부리긴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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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치키 왜 내가 헛neys 날렸다고 웃어? 나오나 루난? 어? 나오네? 존나 싸네 루난 루난이 진짜 싸서 좋아 어 아 감사합니다 야 주모 포익자로 사나? 응 꿈이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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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라 파밍하게 팽글 감사한다 원주님 그러게 알리가 갱다니고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궁이 없는데 야 8초만 버텨라 야야야야 1초 남았는데 아 아 아 존나오네 바텀 제도 1초 남았었대 둘 중 한명 궁만 빨리 돌았으면 살았는데 아 이제 열았면 알 이야만 바로 오 엿 앗 이건 집중해야 돼, 이거. 진다. 집중 안 하다가. 아, 존나 오네. 심한데? 아, 나 진짜. 아, 일부 좀 연기한 건데. 아, 나 무적 쓸 줄 알았으면 빼지 말걸. 아, 진짜 일부러 연기 좀 하고 있었어, 진짜로. 아, 이거 오는 거 알고 있어서. 아, 나 무적 쓸 줄 알았으면 플래시 쓰지 말걸. 나중에 쓸걸. 그 무엇도 우릴 터뜨릴 수는 없다. 우리, 목적 앞에 상당하다. 내 친구들, 우리 모든 것에 손이 되었다. 아, 지금 안 되는데. 피дульт 너무 탐이네. 이걸로. 아 레드 나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면 레드 먹고 오면 그냥 이기는데 아 200원 200원 아 이것도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으흠 아 이걸 어떻게 캐리하지? 카드라운드 너무 한타하기가? 나이스 뭐야 얘 아 나이스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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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사과하는 거야? 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사시예요. 야, 자, 궁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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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